5장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에미야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지져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 중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음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려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헤어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라 어찌하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내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야 돼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락이 다섯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중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해다벨의 손자 들려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수행을 기억 없어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와난도 베리아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오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오 하나님을 경여함이 무리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업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혹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부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부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 누부가 넷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누에미아와 아사리아와 라하야마와 나하마니와 무르드기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레와 누훈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르스 자손이 2172명이오 스바니아 자손이 372명이오 아라 자손이 652명이오 모암모아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 자손이 2818명이오 엘람 자손이 1254명이오 삿두 자손이 845명이오 삿개 자손이 760명이오 빈노이 자손이 648명이오 부베 자손이 628명이오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오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오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오 아딘 자손이 655명이오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아 자손이 98명이오 하순 자손이 328명이오 베세 자손이 324명이오 하립 자손이 120명이오 기본 사람이 95명이오 베들레엠과 누도바 사람이 188명이오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오 베다스 마웻 사람이 42명이오 기란여하림과 그브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오 라마와 개발 사람이 621명이오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오 베들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오 기타 누보사람이 52명이오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오 하림 자손이 320명이오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오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오 스나와 자손이 3930명이였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짐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오 인멜 자손이 1052명이오 바솔 자손이 1247명이오 하림 자손이 1017명이오느니라 레이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와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오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모두 138명이오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배세 자손과 무은임 자손과 느빌스심 자손과 박부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아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스텔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룩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부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란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부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빔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오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오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오 있었고 마리 736마리요 노세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낙이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들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국간에 들였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해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들였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학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곱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사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라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과할진이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료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임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과하니 눈의 아들 여우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랬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